제2센터 3명 이렇게 봤고요. 네 그러면 나나 얻어게 잡아요. 가베라. 카메라? 카메라? 아니 아니 아니. 저희는 여기서 3명이나 빠져야 돼요. Say My Name은 10명 다섯. 이전 서바이벌 봤을 때는 어머미. 어쨌든 3명이. 감독. 뽑고 픽스라는 건 저희 스위치 팀은요. 캠블린 이 정도까지 하기 쉽지 않은데. 마갱. 잘 맞았어. 개인적으로 저의 정말 모든 걸 쏟아 부었습니다. 첫 번째 생각한 사람은 그다음에는 장하오 형 뽑았어요. 리키. 진지에 꼬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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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아. 샷엔챠. 아이 좋아요. 몇 명이 있었을 때 네? 파이널까지 같이 가자. 이거부터 정할까? 네. 지금도 인정해야 돼. 최대한 방법을 찾을게. 맞아요.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미 좋은데? 나도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원래 모델. 킬링파트 누굴까요? 하나, 둘, 셋. 정원! 나 이거 무조건 해. 오케이. 소음 보컬 1. 하고 싶어요. 새로운 랩만 되게 더 추이게 조금씩 게임. 이정현 밖에. 혜연이. 숨길 필요는 없이. 응. 응. 그쵸. 맞지? 오. 좋아. 감사합니다. 파트 선정 완료. 나 여기 보도파. 오. 1층. 오. 오. 레전드. 준비하기 전에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는데요. 이 자리는 사실 평가였습니다. 아! 드릴게요. 아하! 성가 지켰는데요. 끝까지. 네. 많은 걸 내려놓고 보자. 읽어볼까요? 어. 나는 진짜. 할 수 있나? 아이돌이 할 수 있나? 이런. 생각이. 진짜 많이 들었어요. 이런 것 같은데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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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올리야. 저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. 아. 그니까. 그렇게 생각. 생각. 해도 되는 건. 자기 마음이 있네. 탈락한 사람 많잖아. 그 사람들한테 예의가 아니야. 뭔 말인지 알지. 슈퍼차서 팀이. 아로토. 고생했어요. 슈퍼차서 혼자 잘해야 돼. 화이팅. 진짜 아마 하고 있을게. 방송 열심히 함께 아로토. 감사합니다. 고능하 Battlefield 1. 굿의 강의ries. 사장님. 다이쑤기 2 segu는 후로 롤아 Quindi. 그럼 됐어 또 잘했네 또 꿀팁 많았어 1등 1등 연습생 5역대 추리 파트이기도 하니까 채미션 때 제일 높은 점수가 몇 점이 있었어? 852 진짜 5점 많았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1,2,3 2,3 2,3